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어진 좌표가 있으면은 그 다각형의 넓이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점이 주어졌을 적에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세번째 벡터의 내적 그 다음 벡터의 외적 그 다음에 적분 그 다음에 신발끈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가우스의 면적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6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것은요 첫번째 방법 도형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특별한 풀이죠 네 바로 신발끈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번째 나와 있는 요녀석 즉 도형을 이용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도형을 이용한 풀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면은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을 우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가로의 길이가 얼마? 요녀석은 2에서 얼마까지? 7인가?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5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8에서 1이니까 얼마? 7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요 연두색의 넓이는 얼마다? 2분의 3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요 파란색 그 다음에 자주색 초록색의 넓이를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요 노란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있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 가로가 5, 세로가 7이니까 35 35에다가 빼기 얼마를 해주면 되느냐? 여기 나와있는 얼마? 2분의 35 그 다음에 얼마를 또 빼주냐? 4 4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빼주냐면은 6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빼주냐면은 초록색은 없어서 2분의 9를 빼주면 됩니다 2분의 9 요렇게 요렇게 빼주면은 얼마가 되느냐? 자 암산들 해보시고 정답은 3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자 이렇게 도형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좌표평면에 알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이렇게 접근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이 직선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고 주어져 있고 한 점이 x1, y1 이라고 했을 적에 자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 즉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co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라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고로 원래 주어져 있는 여기에서 어떤 직선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것을 구하는 과정은 모두 다 알다시피 이 두 점을 알고 있으면 기울기가 기울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된다 라는 것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스톱하고 한번 구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점 요 a 란 점에서 내린 여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 바로 요렇게 되는데 이때 요 파란 선분의 길이가 d 라고 했을 적에 d 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의 얼마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가 1 b 가 마이너스 1 이니까 요 녀석은 루트 2 분의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절대값 c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에다가 1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요렇게 해서 요 녀석은 루트 2 분의 2 가 나오는 것을 살펴 볼 수가 있고 요 녀석은 루트 2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요 삼각형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 거리가 3 루트 2 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2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의 넓이는 어 넓이 s 라고 하겠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 분의 1 이라고 해서 이 녀석은 3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푸는 방법이 일반적인 풀이 인데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바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 여섯 번째 방법인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 세 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적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적습니다 한 번 더 적으면은 다음과 같이 요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대각선 2랑 8랑 곱하고 7이랑 5랑 곱하고 4랑 1이랑 곱하면 5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반대로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 반대로 1이랑 7랑 곱하고 8이랑 4랑 곱하고 5랑 2랑 곱하면은 49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씌우고 이 파란색 즉 55 빼기 49 한 값이 6인데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3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신발끈 정리를요 다시금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자 3개 이상의 점이 주어져 있을 적에 이게 삼각형 말고 모든 다각형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N개의 점이 있을 적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적어주고 요렇게 대각선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요 파란 것들의 곱셀 곱셀 합 그 다음에 요 빨간 것들의 곱셀 합을 빼면은 바로 거기에다 2분의 1을 곱하면은 나오는 다각형의 넓이가 된다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발끈 공식입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뿐만 아니라 공간도형의 점이 주어졌을 때도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모두 다 풀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3개의 점이 아니라 5개의 점이 주어졌을 적에 다음과 같이 5개의 점이 주어졌을 적에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해야 되는게 첫번째 나와있는 요 3,4를 밑에다 한 번 더 적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왜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죠 요렇게 해서 곱셀 합을 하면은 26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207이 나옵니다 마치 신발끈처럼 생겼다 해서 이거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 파란 녀석에다가 빨간 녀석을 뺀 절대값 왜 넓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빼면은 60이 나옵니다 60이 나온 것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바로 넓이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을 우리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정규 교육과정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강력한 공식이기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문제 푸는 데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